자, letter is human. letter, 웃음. 웃음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웃음은, 이럴 때 human 그러면은, 인간만이 가지는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웃음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We laugh out loud. 우리는 큰 소리로 웃습니다. When we hear a joke, 우리가 농담을 들을 때, 혹은 see something funny, 후치수식 들어가는 거야, 재미있는 무언가를 볼 때, 혹은 feel happy, 기쁘게 느낄 때 우리는 크게 소리내어 웃습니다. We laugh even in our writing. 우리는 웃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글 속에서도, such as email or text, 이메일이라든가 문자와 같은 우리의 글에서도 우리는 웃습니다. As we do in our conversation,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여기 as, 뭐뭐처럼,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이메일하고 문자에서도, 문자와 같은 우리의 글 속에서도 우리는 심지어 웃습니다. How do we do that? 어떻게 우리는 그걸 할까요? 하하 is a form of written letter. 하하가, 하하는 글로 쓰여진, written, 글로 쓰여진 웃음의 형태입니다. Everyone knows, 모든 사람은 압니다. What it means,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든 사람은 압니다. 사실, it has been used since long ago, 오래전부터, 그것은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자, 여기는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Shakespeare used ha-ha in his words. 그의 작품 속에서, 이럴 때는 작품, 하하를 사용했습니다. 자, 도그 베리. 하하하, well, gentlemen, good night. 신사분, 신사분들, 좋은 밤 되세요. and if anything important happens, 그리고 중요한 어떤 것이 일어나면, 자,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거야. 어떤, 중요한 어떤 것이,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면, find me and let me know, 나를 찾으세요. 명령문을 들어간 거죠. 그 다음, let me 하면, 내가 뭐뭐하게 해라. 그러니까, let me know, 내가 알게끔 해라. 자, 쉑스피어, 여기서 Much Do About Nothing 이라는 제목의 연극, Act 3, Scene 3, Page 4의, 그러니까, 3장, 3막, Page 4의 요 대사가 나온대. 하하하하. 자, another form of written letter is LOL. 또 다른 형태, 글로 쓰여진 웃음의 또 다른 형태는 요거입니다. It stands for laughing out loud. 그것은 상징합니다. 의미한다는 뜻이야. 크게 소리내어 웃는, 그러니까 요거의 축약형으로 쓴 거지. 자, 사람들은 또한, ROFL을 꽤 자주 사용합니다. 자, 콤마 위치.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관계사 앞에, 콤마 붙으면 계속적 관계사라 그러지. 근데 여기는 뒤에 보니까, 동사가 바로 나오죠.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이네. 그러니까 해석은, 그리고 그것은. 목적격일 때는 그리고 그것을. 자, 사람들은 또한, ROFL을 상당히 종종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rolling on the floor, laughing. 웃으면서, 웃으면서, 으, 으 자, 으 자가 아니라. 웃으면서 마룻바닥에서 구른다. 자, these expressions have become popular. 이러한 표현들은 인기있어졌습니다. 현재 완료죠. because they can be typed quite quickly.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ROFL하고, LOL 이거. 이것들은 타이핑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네. 상당히 빠르게. 자, have a safe trip to MRW. 자, make sure you don't miss me too much. LOL.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하하. 우리나라 말로는 하하하. 이런 게 되는 거 있지. 자, 이거 2MRW 쓰면, 내일 안전한 여행을 가져라. 너가, you는 여기서 너. 너가 나를 너무 많이 그리워하지 않게끔 해라. 라고 그냥 농담한 거죠. 자, 오케이. I'll try to make sure I don't miss you. 하하하. 자, 나는 확실히 할게. 그러니까 make sure 하면 명심하다. 또 내고 확실히 하다. 아니면은 꼭 무엇을 하다. 꼭. 내가 너를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Thanks for wishing me on safe trip. 나에게 안전한 여행을 소망해줘서 고마워. 사형식. 사형식은 주다. 라고 해석을 붙이라 그랬지. 나에게 안전한 여행을 소망해 주다. 소망해 주어서 고마워. 자, XD. Also represent letter in text. XD가 또한 글 속에서의 웃음을 나타냅니다. It shows laughing face. 그것은 웃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With a mouth open and eyes closed tightly. 자, 여기는 실제적으로 원래 문법은 분사 구문인데 그냥 후치 수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자, 그래서 후치로 해서 이 위들을 무엇을 가진이라고 해석할게. 자, 그 다음에 오픈이 이렇게 후치 수식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입과 눈을 가진 웃는 얼굴. 근데 열린 입이야. 그리고 close tightly. 꽉 닫힌 눈. 그러니까 XD를 이렇게 해보면. 이게 입이고, 이게 눈인 거지. 위에가. 자, 그래서 이런 웃는 얼굴을 보여준대. 그래서 XD is not a word. XD는 단어가 아닙니다. It's an emoticon. 그것은 이모티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관계사죠? 그리고 그것은 철자들 혹은 상징들의 모, 그룹. 이럴 때는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X자하고 D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X를 철자라고 해도 되고, 문자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심볼, 상징이라고 해도 되고. 이것들의 모음집입니다. 자, used는 여기서 ppr. 사용되는. 자, to. 목적용법이에요. 뭐뭐하기 위해서. To represent a facial expression. 그래서 얼굴의 표정을, 얼굴 표정을, 2번이라 그럴까? 나타내기 위해. 그러니까 이건 눈이고, 이거는 입이잖아. 얼굴의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철자 혹은 상징들의 모음입니다. 또 이모티콘 XD. 그래서 그 이모티콘 XD는 express our happy feelings, 우리의 기쁜 감정을 표현합니다. more visually, 더 시각적으로. than ha-ha and lol do. 하-ha나 lol이 대동사야, 그러하다 라고 해석하세요. 그러한 것보다도는 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딱 봐도 웃는 얼굴이잖아. 그런가? I can't wait to go to Disneyland. Can't wait to 하면은 뭐뭐를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뭐뭐하고 싶다. 나는 디지일랜드에 정말 가고 싶어. 어, XD. 이거 하-ha. These days, 요즘은 people use 이거. 사람들은 이거를 수용합니다. A face with the tears of joy.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가진 얼굴. This is a small picture. 이것은 작은 그림입니다. Cold emoji. 이모지라고 불리는. 자, 콜드는 뭐뭐라고 불리는. 이게 목적격 보호야. 목적격 보호라고 불리는 작은 그림입니다. Lots of wrapping emojis are available. 많은 웃는 이모지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Available. 사용 가능한. 인터넷에서 사용하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는 것도 좋겠다.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eople can express their letter in various ways. 사람들은 그들의 웃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럴 때에는 I hit my head on the cupboard. 나 천장에다가 나의 머리를 때렸어. 부딪혔다는 얘기죠. 너 괜찮냐? I hit my head on the cupboard. 나는 해서 이렇게 Oh, is the cupboard okay? 천장이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게 더 재밌네, 그죠? Some emojis have grown bigger. 어떤 이모티콘들은 더 크게 되었습니다. And some even move or make wrapping sound. 이럴 때 그로우는 일단 현재완료 잘하다가 아니라 뭐뭐해지다. 이모티콘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큰 이모티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더 커졌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심지어는 움직인다. 혹은 웃는 소리를 만든다. So yesterday 그래서 어제 I was in a restaurant. 나 레스토랑에 있었어. 이럴 때는 있다. And I really need to break a wind. 그리고 나는 정말로 break a wind. 방귀를 끼워야만 했어. And 그리고 The music was really loud. 근데 음악이 정말로 시끄럽거든. So I just did it. 그래서 나는 그냥 그걸 했어. 방귀 깼단 얘기지. And then I realized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지.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대절을 깨달았어. I was listening to music with my earphone. 내가 음악을 듣고 있었다는 걸 나의 이어폰 으로 과거진행이지. 이거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네. 자 랩핑 마크 캔 리프리젠트 our 페이셜 익스프레션 그래서 웃는 이런 표시들은 우리의 얼굴 표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nd 딜리버 아워 보이스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의 어조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By using By using various 랩핑 마크 다양한 웃는 표시들을 사용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다양한 웃는 표시들을 사용함으로써 We can show our friend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사형식이야. 간목에게 직목을 How 는 이렇게 뭔가를 꾸밀 때는 얼마나 How much we care for them 우리가 그들에 대해 신경쓰는지 이럴 때 For 그들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신경쓰다 신경쓰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고 Or How happy we are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 그들에 대해 자 Laf Even in written form 이 웃음은 심지어는 글로 쓰여진 형태 속에서도 너의 친구들도 너의 친구들도 너와 함께 웃을 거야 여기에서는 엔드가 그러면 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가 명령문이죠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이때는 그러면 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뭐뭐 해라 그러면 Or 어원은 그렇지 않으면